초코 콘트라스 러oe왕 하이! 피아노! 오랜만이에요. 피아노 오늘 있었어요? 마마에? 찢었어요? 봤어요? 봤냐고요. 봤냐고요! 저 무려 도쿄돔에서 혼자 춤춘 사람이에요! 잘했어요? 가꼬이주 나나사이! 가꼬이주 나나사이예요. 내일 무대 슈퍼 해달라고? 내일이요? 내일도 깜짝 놀라실걸요 아마? 은채야 나 꿀한데 내일 무슨 노래 하더라? 이런거 아직도 해요 피아노? 일 나가기 싫은 직장인한테 매우 한마디 해줄 수 있는지 부탁드려요. 일이 나가기 싫으세요? 근데 어차피 하고 있을걸요? 그 생각을 하는 시간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을 거고 분명. 그렇잖아요. 솔직히 인정? 노 리즌 자스피컴. 노 리즌 자스피 tighter. 찬송 끝에서 1주일의 모습을 시청해주세요. 모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소주 그럼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